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1년 시애틀 메리너스는 역대 타이기록인 116승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하는데요. ALCS에서 양키스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1998, 1999, 2000년 3연패 포함 5년 동안 4번을 우승한 팀이었던 양키스는 시애틀을 4승 1패로 격파합니다. 프레디 가르시아, 에런 실리, 제이미 모이어의 선발 트리오가 대단히 안정적이었지만 S급 선발 투수가 없었던 시애틀은 특히 1선발로 내보낸 에런 실리가 앤디 패틱과의 1호차전 2번의 대결에서 완패를 당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올해 양키스는 2001년 시애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 시애틀처럼 월드시리즈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휴스턴 에스트로스 때문입니다. 2015년 와일드카드 경기, 2017년과 2019년 ALCS 3번의 포스트 시즌 대결에서 모두 휴스턴에게 패한 바 있는 양키스는 특히 휴스턴 원투펀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극적인 9회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양키스는 오늘은 벌랜더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경기 시카고 하이삭스를 상대로 3과 3분의 2이닝 9피안타 7실점 4자책이라는 올시즌 최악의 피칭을 했던 벌랜더는 7이닝 4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2016년 이후 양키스를 상대로 6경기 4승 1.96에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2017년 ALCS에서 양키스는 벌랜더에게 2차전 9이닝 13K 1실점 완투승, 6차전 7이닝 8K 무실점 승리를 내줌으로써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휴스턴에는 양키스를 상대로 강한 투수가 한 명 더 있는데요.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입니다. 양키스를 상대로 정규 시즌 5경기 2승 2.97, 포스트 시즌은 10이닝 1실점인 맥컬러스는 특히 2017년 ALCS 7차전에서 5이닝 무실점의 찰리 모튼에 이어 올라와 4이닝 1피안타 무실점 세이브로 시리즈 승리를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맥컬러스는 마지막 24개의 공을 모두 커브로 던지는 커브 폭격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굴곡근 부상에서 회복 중인 맥컬러스는 8월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맥컬러스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벌렌더와 맥컬러스가 1,2차전에 등판하면 양키스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속 157km에 해당되는 최고구속 97.7마일, 시속 153km에 해당되는 평균 94.8마일포심을 던진 벌렌더는 시즌 성적을 9승 3패 2.22로 끌어올렸는데요. 다승 1위, 인닝 3위, 평균자책점 4위, WHIP 2위, 피안타율 2위로 3번째 싸이영을 향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삼진 3개를 보태 통산 3097개가 된 벌렌더는 58개를 더 보태면 커트실링, 박깁슨,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제치고 역대 단독 13위에 오르게 됩니다. 게리콜이 내일 등판함으로써 맞대결이 무산된 벌렌더와 콜은 다음주 금요일 휴스턴 미닛메이파크에서 맞대결을 할 전망입니다. 어제 스리런 2개를 때려냈지만 스리런 2개와 끝내기 한타를 막고 7대6으로 패했던 휴스턴은 오늘은 카일터커의 스리런을 끝까지 지켜내고 3대1로 승리했는데요. 2017년 ALCS 때 벌렌더와 두 번의 선발대결을 모두 패했던 세베리노는 6인잉 7K, 37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양키스는 잘나갔던 선발진이 최근 6경기에서 2패 6.0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연봉을 두고 양키스가 1700만 달러, 저지가 2100만 달러를 요구하며 맞섰던 양측은 1900만 달러 중간점에서 합의했습니다. 4타수 무한타에 그친 저지는 벌렌더 상대 타율이 1할 4푼 8리가 됐습니다. 반면 벌렌더를 상대로 통산 11타수 1홈런, 7, 3진이었던 스탠트는 6회 솔로홈런을 때려내 팀의 영패를 막았습니다. 양키스와 휴스턴이 미리 보는 ALCS라면 다저스와 애틀란타는 미리 보는 NLCS인데요. 지난해 두 팀은 실제로 NLCS에서 격돌해 애틀란타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트로이스트 파크를 방문한 프리먼의 홈커밍 데이이기도 했는데요. 프리먼은 경기 전 기자회견부터 시작해 우승반지 수여식에서 눈물을 펑펑 쏟더니 경기에서는 돌변해 3타수 1안타 2볼렛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득점권 9타수 1안타에 그쳤지만 이안 앤더슨으로부터 넉점을 뽑아낸 다저스는 우리아스가 6인인 국회의 3피안타 1실점으로 시즌 첫 2연승에 성공했는데요. 94구째 공으로 95.5마일을 찍은 우리아스는 첫 2경기 2인인 6실점 후 1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프리먼이 배츠 부상 이후 6경기에서 4할 8푼 3홈런 11타점 1번으로 돌아간 트레이터너가 4할 6푼구리 2홈런 5타점을 기록중인데요. 그러나 불편의 핵심인 다니엘 어드슨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무릎 부상을 당했고 한경기만에 어깨 부상이 재발한 흰이가 다시 부상자 명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지만과 박효준이 처음 만난 경기에서는 최지만의 20경기 연속 출루가 중단된 반면 박효준이 시즌 2호 홈런을 날렸는데요. 지난해 좌완 헵을 상대로 데뷔 홈런을 때려냈던 박효준은 템퍼베이 좌완 제레미 스프링스를 맞아 첫 타석에서 3구 3진을 당했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 초구 빠른 공을 받아쳐 3대3 동점을 만드는 시즌 2호이자 통산 5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박효준은 5개 중 2개가 좌완 상대 홈런입니다. 체인지업과 슬라이더가 제대로 긁혔던 스프링스는 개인 최다인 9개의 3진을 잡아냈지만 솔로 홈런 3개를 맞고 6이닝 3, 7점을 기록했는데요. 피츠버그는 10회 초 승부치기 때 박효준의 내야 한타로 무사 1,3룰을 잡지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10회 말 대타 헤롤드 라미레스에게 끝내기 한타를 맞았습니다. 템퍼베이는 연장 성적이 7승 3패입니다. 매치는 마이애미를 5대3으로 꺾고 양키스에 뒤진 메이저리그 2위이자 다저스에 앞선 내셔널리그 1위를 유지했는데요. 상대 선발이 샌디 알칸타라였기 때문에 더 고무적인 승리였습니다. 최근 8경기 성적이 7승 1패 0.99이며 그 8경기에서 평균 8이닝을 던진 알칸타라는 7이닝 5실점 4자체 패전을 안았는데요. 1회 알칸타라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려낸 린도어는 6회 무사 만루에서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날려 알칸타라 상대 4타점을 올리는 결정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알칸타라는 올해 처음으로 한타자에게 1경기 4타점을 내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김영준의 저주를 이겨내지 못하고 홈무패와 양키스점 무패가 깨졌던 만호아는 시즌 9승에 성공하고 벌랜더와 동류를 이뤘는데요. 6과 3분의 2이닝을 6회 2실점으로 봉쇄한 만호아는 평균자책점이 2.00에서 2.05로 올랐습니다. 현재 평균자책점 순위는 1위가 1.81인 쉐인 맥클라난 2위가 1.95인 샌디 알칸타라 3위가 1.96인 마틴 페레스 4위가 2.05인 알렉 마누아 5위가 2.12인 조 머스그로브 6위가 2.22인 저스틴 벌랜더로 이제 1점 대 투수는 3명이 남아있습니다. 토론토가 미러키를 9대4로 격파한 경기에서 알레앤드로 커크는 또 한 번 미친 타격감을 자랑했는데요. 9호 홈런 포함 4타 수사 1타 2타점을 기록한 커크는 타율 3할 2푼 1리, 출루율 4할 6리, 장타율 0.5 1리로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2.8이 윌슨 콘트레라스와 호세 트레비뉴를 제친 메이저리그 포수 1위에 당되는데요. OPS 0.919 또한 50타석 이상 포수 1위로 2위는 0.916인 윌리엄 콘트레라스 3위는 0.915인 데니 젠슨입니다. 비욘의 양키스 포수 썸먼 먼슨 그리고 존 아우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23세 이하의 나이로 홈런 포함 4안타 경기를 2번 이상 만들어낸 포수가 된 커크는 7회 방망이에 맞고 교체됐지만 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번 타자로 3타수 2안타 2볼렛을 기록한 옐리치는 1번 타자일 때 출루율이 3할 9푼 7리입니다. 벌렌더가 시즌 9승이자 통산 235승에 성공한 날 그레인키는 시즌 첫 승이자 통산 220승을 달성했는데요. 올 시즌 10경기에서 4패 5.05를 기록하는 등 지독한 아웃수에 시달리고 팔뚝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를 쉬었던 그레인키는 6인닝 4K 3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켄자시티 유니폼을 입고 4285일 만에 다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포심 평균 구속이 90.2마일로 시즌 평균 88.5마일보다 1.7마일 높았던 그레인키는 또한 올 시즌 가장 빠른 92.3마일 공을 던졌습니다. 6월 성적이 16승 4패였던 보스턴과 15승 5패였던 클리브랜드의 대결에서는 보스턴이 6대3으로 승리했는데요. 2대2로 맞선 7회 초 보스턴은 대타로 나온 레프 스나이더가 선두타자 볼렛을 골라나간 후 아로요가 결승 투런 홈런을 날렸고 계속된 이사일루에서 버두고의 이루타 그리고 구의 이사일루에서 레프 스나이더의 이루타로 6대2를 만들게 됩니다. 6월 10일 콜업 이후 대활약 중인 레프 스나이더는 특히 좌한상대의 18타수 구한타를 기록 중입니다. 에런놀라와 오스틴놀라 형제는 오늘 두 번째 대결을 했는데요. 지난해 페코파크에서 있었던 첫 대결에서 형을 상대로 삼진, 뜬공, 볼렛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11K 1실점 완투승을 앞두고 크로네너스에게 동점 투런을 맞았던 에런놀라는 오늘은 형에게 결승타를 맞고 7이닝 10K 1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1대0으로 끝난 경기에서 형제선수가 다른 형제를 상대로 결승타를 때려낸 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래도 형에게 맞은 게 위안인 에런놀라는 최근 4경기 30이닝 3실점을 통해 평균자책점을 3.92에서 2.98로 낮췄습니다. 고어가 97구를 던지고 5이닝 무실점을 어렵게 만든 샌대구는 테일러 로저스가 9회 2사 만루를 극복하고 22번째 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김하성은 첫 타석 빗맞은 안타로 7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엔젤스는 시애틀에 4대3으로 패함으로써 또 연승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이로써 최근 25경기 성적이 5탄 2선발 경기에서 3전 전승 나머지 경기에서 4승 15패가 됐습니다. 시즌 22호 홈런을 날리고 3타수 2안타 1볼렛 2타점을 기록한 트라우스는 홈런과 3루타를 동시에 때려낸 통산 13번째 경기가 됐는데요. 6회 3루타는 훌리오 로드리게스의 만세수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2실점이 된 플렉센은 5인닝 3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5탄 2는 3타수 1안타 1볼렛을 기록했고 땅볼로 타점을 올렸습니다. 볼티모어는 화이삭스를 4대1로 꺾고 3연승을 질주했는데요. 5명이 1피안타를 합작한 볼티모어는 호루엘 5패스가 08개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평균자책점 0.75인 로페스는 내후년 시즌이 끝나야 FA가 되는 선수로 마감 시한때 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3연승 기간 1실점인 볼티모어는 최근 9승 4패라는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기안내입니다. 오전 2시 피츠버그와 템파베이의 경기는 브루베이커와 클루버가 선발로 나섭니다. 오전 8시 미리 보는 NLCS에서는 미치와이트와 맥스프리드가 격돌하며 오전 11시 시애틀과 엔젤스는 로건 길버트와 패트릭 산도발 같은 시간 필라델피아와 샌대구의 경기는 애플린과 스넬이 선발 대결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